안쪽! 안쪽! 왼쪽으로 왔으면 이렇게 걸리는 건데 오른쪽으로는 안 보이죠? 안 보여요. 이렇게 하면 안 보인 근데 로자르가 확인할만하거든요! 아아아아앜! 헐크가!! 헐크가!! 새 물이 숨어있었습니다! 헐크가 다 잡았어요! 네! 자 여기서! 자 여기서! 빨리 와야죠! 엑소싱맨가 빨리 와야죠! 피 채우고 있어요! 피 채웠어요! 피 채워 이거! 수류탄이 애매한 것 같은데요 지금 페이탈이? 대박 대박 두 명 잡고 피 채우고 이래서 헐크죠 헐크죠 이게 헐크죠 이게 보면 정말 놀라웠던 플레이는 1대1 상황에서 이기는 건 가까이서 이겼어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달려오니까 어차피 기다리겠으면 무조건 지죠 그래서 엇박자로 뛰어나갔어요 뛰쳐나가서 상대방을 놀라게 만들면서 본인이 눕혔습니다 와 헐크! 4대2로 싸운 템인데 결국은 두 명을 잡았습니다 고기도 잘라주는 거 좋고요 이혜민이 계속 간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쿼리 지역이 다시 이렇게 한 명 간신히 잡고 여기서 이 다음에 22발이면 어떡할 거야 미리 나가죠 이쪽 지역으로 파밍이 잘 안 오니까 한 번 볼 만한 위치긴 했어요 네 괜히 진량 4위 헐크가 아니에요 역시나 다르죠 네 평균 4위 하는 선수는 이렇게 쏴야지 탑5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가 막았습니다 bee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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